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정말 이분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정부 간습이나 개입과 관련해서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는 정부 조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번 방송을 통해서 좀 고쳐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회 소모임의 검지입니다. 정식인 국무총리는 7월 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개신교 교회를 향해서 특별한 조치를 발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특별한 조치가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방역을 이유로 이독 개신교도 교회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조치를 발동하기로 정부가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문화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감염 사례를 분석해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이렇게 정부가 진단했습니다. 교회 전체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각종 모임과 식사 제공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한다. 그리고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고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런 아주 섬뜩한 경고까지 정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종교 문제를 다룰 때는 정부 관계자들이 좀 깊게 숙고를 해야 되고 그런 조치들이 우리에게만 불공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상을 향해 가지고 어떤 강제조치를 취할 때보다도 특히 종교 시설에 대한 그런 강제조치는 정말 조신해서 시행에 옮겨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개신교회의 반발입니다. 개신교회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지나치게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기준으로 전국의 교회 수차는 약 6만 3천 개가 됩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 확진자는 1만 2천 명인데 이 가운데 교회 관련 확진자는 310명 정도 됩니다. 교회 수련회다든지 식사라든지 모든 모임을 포함했을 때 310명입니다. 아주 적은 숫자란 것이죠. 그리고 주일에 6만 3천 개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이 가운데 예배 인원이 교회마다 한 50%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2019년도 종교인구 조사 토대를 보면 확진자는 교회에 관련되신 분들은 0.00684%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는 콜센터라든지 방문업체 이태원의 클럽이라든지 운동시설 등과 비교해 보면 현재하기에 낮은 수치이고 그야말로 미미한 그런 비율에 불과합니다. 이 통계 수치는 2020년도 6월 달에 발표된 질병관리본부의 통계를 참조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코로나 대응 방침 가운데서도 대한민국만 유독 교회를 타겟으로 정규 예배 외에 일체의 모든 활동들을 다 금지시키는 예를 들면 모임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찬송이라든지 기도 등을 다 금지시키는 그런 조치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 조치는 쉽게 이야기하면 정규 예배 이외의 모든 교회 활동들 대면 모임 활동 그리고 행사 금지 수련회 금지 기도회 금지 부흥회 금지 구역예배 금지 성경공부 모임 금지 성가대 연습 모임 금지 단체 식사 모임 금지 이렇게 하면 뭘 할 수 있겠냐에 특히 예배를 위해서 성가대 연습은 필수적인데 그것까지도 금지시켰다 이렇게 하니까 계신 교회 몸담고 계시는 성도들이나 또 목회자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는 성당이나 사찰이나 교회에는 소모임 기도회 성가연습 그 다음에 찬송 노래 식사 크게 말하기 수련회 시설 내 음식 섭취물 등 모든 활동들이 다 성당이든 사찰이든 교회든 똑같이 구성됩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 개신 교회에 대해서만 이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성당과 사찰은 허용하는 것 자체가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다 정부가 기독교를 차별하고 있다 이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와 소지를 정부가 제공한 것이죠. 왜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개신 교회에 대해서만 이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성당과 사찰은 허용하느냐 차별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황당한 것은 훨씬 더 감염 가능성이 높은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들 노래방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유흥주점이라든지 헬스클럽이라든지 콜센터라든지 pc방이라든지 정부 구내식당이라든지 백화점 대회에서는 일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현재 청와대 청원코드에는 7월 8일 날 시작된 청원의 7월 10일 오전 10시를 기준해서 약 33만 정도가 청원에 참석했습니다. 그 청원이 바로 예배 이외에 개신교회 교회에서 모든 활동을 언급한다는 정부 발표에 황의하는 겁니다. 그 청원의 내용은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 주세요.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 주세요라는 청원에 이렇게 7월 8일 날 시작됐는데 33만 이상 정도가 참여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화가 나 있다는 겁니다. 그 청원문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 주세요라는 그런 청원에는 언론에서 대부분 보도된 교회 내 코로나19의 집단 강염은 방역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점렴한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 조치는 교회에 대해서 역차별을 행하는 것입니다. 클럽 노래방 식탁 카페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에 교회 모임을 제안하는 이런 정부의 조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면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극소수의 교회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이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교회들까지도 집단 감염이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와 다른 종교시설들과의 명백한 역차별이며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왜 교회만을 탄압합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란 이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이외 행사금지 조치를 취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청와대의 청원에 올라있는 내용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개신교 교회를 통해 가지고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권고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방역당국으로서는 어떻든 간에 코로나19 우한 폐렴의 확산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이런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처럼 예배 위에 찬송 성과대의 예비 모임까지도 금지해라. 예배 위에 모든 개신교회 활동은 다 금지시켜라. 이 같은 조치는 누가 보더라도 개신교회에 대한 역차별이고 종교탄압이고 종교차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 조치를 보면서 저는 한국의 관에 계신 분 정부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사고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는 그런 우려를 피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 문제는 마치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을 다루는 것처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할 때는 그 해당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당연히 일부 교회의 문제를 확대 해석해 가지고 교회 전체가 예배 위에 모든 활동을 다 옵셔버리라고 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옵션한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제법 오랜 기간 동안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예배가 재개되고 난 다음에 교회들은 저마다 더 철두철미하게 방역을 하는 것이죠.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기라든지 그다음에 입구에서 항상 명부 작성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다음에 체온계를 가지고 체온을 잰다든지 그리고 긴요하지 않은 그런 모임 같으면 다 훗날로 넘긴다든지 자율적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부분 지금 교회가 취하고 있는 왜 교인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국가가 교인을 생각하는 것만큼 교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이 더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관료들이 너무 경직적이고 성급하고 좀 이 분별력이 없는 그런 조치를 개신교 교회를 상대로 해서 발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 내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런 좀 차별적인 조치를 시정하는 것이 후폭풍을 줄여나가는 그러나 아마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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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